격투기 한 번 해봐. 격투기. 격투기 형이니까. 너는 훈련이 아니야? 제일 불편한 형님. 일수가만 내놓고. 바로 위에. 형이 좀 받아줘야지. 동생을 잘 시켜라. 알겠습니다. 빨리 편하게 할게, 동생이니까. 네 살 나 형이니까. 무서워, 무서워. 무서워. 파이터인데. 파이터니까, 파이터니까. 모든 무기무기. 마이 홀바디즈 웨폰. 마이 홀바디즈 웨폰. 김기개가 지금 보고 있어. 하나 둘 셋. 세기 손도 괜찮아요. 진짜요?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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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빠져냈어. 진짜요? 진짜 달라. 오 진짜 다르다. 지금 다르지. 아니 빈 공간이 없다니까 빈 공간이. 조금만 더 있어봐. 아니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가시가 다 박히는 사람이 여기를 빡 치는 느낌이야. 아니 한 번 만져봐야 진짜 머리가 삐죽힌다니까. 아니 한 번 만져봐야 진짜 머리가 삐죽힌다니까. 아니 진짜 진짜. 아니 이런 거는 안 내면 지는다 가위바위보! 안 내면 지는다 가위바위보! 안 내면 지는다 가위바위보! 이 기분 알아. 진짜. 이 종아리 봐서는 형이. 아우! 아우! 이 종아리 봐서는 형이. 이 종아리 봐서는 형이. 이 종아리 봐서는 형이. 이게 무슨 사람의 종아리야 이게.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. 하나 둘 셋! 아우! 아우! 박근혁! 하나 둘 셋! 아우! 박근혁! 야 빼나갔다 빼나갔다. 빼나갔다. 괜찮아? 괜찮아? 마비되는 것도 지금까지. 장난 아니니까. 진짜 순간적으로. 순간적으로. 진짜 다른데. 무슨 소리로 소리나. 피가 소리나. 피 안 통한다. 피가 소리나. 피가 소리나.